명단 공표는요. 이거는 이제 A급으로 올라갔어요.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. 특히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게 이 병역법 제81조의 2인데요. 병역의무기피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. 명단 공표는요.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보통은 이런 명단 공표를 뭘로 볼 것이냐.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봤었거든요.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. 비권사냐 권사냐 통부여부로 나누는 절중설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판례다. 최근에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나 이런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. 다만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썼어요. 이 판례는 답안에 꼭 써야 될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. 만약에 종례 논의처럼 권력적 사실행위로 가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논의로 넘어가면 됩니다. 그렇지만 판례 위주로 써준다면 생략도 가능하겠죠. 법적 구제에 관해서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맥락만 정확히 잡습니다. 감사합니다.